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연습생 박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국언어에서 은챌량입니다.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잘생겼어요. 멋있어요. 귀여워요. 머리색이 예뻐요. 눈동자색이 예뻐요. 너도 너무 예뻐요. 널 사랑하나봐 사랑에 빠졌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벌써 사랑에 빠졌는데 여러분들도 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. 박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제 잠깐ỡ점을 다car자 하나, 둘, 셋! 하나, 셋! 하나, 셋! 감사합니다.